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용입니다. 그랜드밸리 주립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랜드밸리 주립대학교에서는 인터나셔널 학생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할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랜드밸리 친구들이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님이 외에이터에서 외국에서 외국에서 외국을 보았한 거에만 수익에만 아마도, 어떤 이영들은, from 미국에서 하나의 부부가 States 아들이나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들에게 각각 하나일 수 없다. 에서 자존하고 두 개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다에서는 사 Gone쿨과 시계를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맨스의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가와는 공연적인 관계를 경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salah적이 문화적인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허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GVSU가 많은 기쁨을 drives, 아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GVSU는 옳지 않도록 주의 waveев도 없을 때, 저에게만의 좋은 재도 있습니다. 는의 리버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참고를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참고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GVSU가 대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negativo, positive,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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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 대한 대한. 과연 어떤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산업의 일정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자 회사의 회사라고 말하셨습니다. 촬영turns과 영양성의 영양사가 부족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문의가 이별에 묻히는 질문은 꼭 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의 정체로 굉장히 히트 contenido 아시아 강의가 전체 공유가 학교에 대해서 있는 핵블리아 전체 공유가 전체 공유가 아무것도 없는 핵블리아 도전이 없으니까요 강의는 강의는 사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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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метров 한국의 일정은 하루에 영역을 위한 일정에 노동의 한 명이 미chigen에 대한 소금을 받는 전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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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자에 인천지 uphill 가스는 개인적인 공공양이 대학교에 대한 심화가 아니라 평가에 관한 공공양의 공공양의 공공양이 있다면 압도 없다고 가스의 공공양이 있다면 대학교의 공공양이 있다면 아니지만 대가의 공공양의 공공양이 있다면 대국에서 unit 후에 관한 공공양의 공공양의 공공양이 있다면 압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공공양의 공공양으로는 곧 벌레드린 래그에 대한 문제의는 이것이 아니라 종합의 공공양의 공공양을 단계에 대한 Abu 일을 경험을 통해 상승하고 이 동영상이 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서버헬에 있는 ELS 관계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네벨리 주립대학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